어! 어! 선생님 죄송해요. 큰일났어. 저 벽에 몰려서 어떻게 해야돼. 아악! 선생님 만들어주세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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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방인데? 어! 벽으로! 벽으로 가요! 벽으로! 아악! 아 양잡! 반응이 너무 늦었어요. 선생님 바꿔주세요. 어떻게 이겨야 되죠? 한방이야 한방! 한방이야! 무릎 3번! 아악! 뭐야 이거? 아 대박. 진짜 촌스럽네요. 선생님. 저도 모르게 원투를 맞추고 로우하이즈 바운을 배치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분명히 배운거는 아닌데 후진건데 더 즉흥적으로 제가 바운드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살짝 이게 돌아오고 있어 지금. 이게 이게 떠올라요. 갑자기 할 때 하다. 띄우면 무기게 나오는거에요. 이게. 탓이 좀 많은데. 이 원투를 앞무릎으로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띄우면 앞무릎하고 그렇죠. 이러면 나락펀치하고 흑본주 딱 때리면 이제 어! 지금 빨리빨리빨리 지금 지워졌어요 이렇게 대신. 빨리 연습해 빨리. 디스크하고 로우킥 콤보구 로우킥 쓰고 너무 느려 지금. 더 빨려야 해. 일어나기 전에. 응. 그냥 일어나고 맞으면 더 많이 나니까. 대신 놓아야 하던가요 그냥. 안되면. 어 이거 이거. 일어나면 저렇게 건져지거든요. 오! 이런식으로. 되네 이제. 죽여! 으악! 왔네 왔네 이제.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이제. 벽홈 아시죠? 벽홈? 저 바운드하면 그냥. 대각선 뒤로 하면서 오른손 왼손 오른발.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하면. 네. 대각선 이게. 오른손 왼손 오른발 하고. 무릎 한 대 치고 해도 돼요? 네. 선적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상대? 어 이분도 페어플레이네요. 어? 어떻게 아세요? 저 아이디 색깔이. 아 분홍색이 페어플레이에요? 아아. 카즈아 지금. 카즈아 화랑. 야 이분 근데. 그래도 어떤. 애국심이 있는데요. 승률이. 승률이 근데. 선생님 그냥 끝내주세요 빨리. 저. 저 손 섞기 싫어요 이삼님. 알겠어요. 이삼야 손 섞기 싫어요. 요새 손 섞기가 인기가 있네요. 이분 뭐. 이런 것만 해도 하면 이기지 않을까요? 따라하는데. 네. 이길 것 같은데. 식당코모 한번 갈까요? 식당코모 한번 갈까요? 식당코모 한번 갈까요? 못맡아 못맡아요. 어 이거. 식당코모 모르세요? 아 알죠. 아니요. 팀 연습잡기 아세요? 알죠. 그거 왜 모릅니까. 이것만 해도 이기지 않을까요? 뒤에 있는게 초밤인가요? 네. 승률이 9%에요 9%. 와. 이거 뭐 일어나지 못하네요. 근데.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배재민 선수라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 아. 내가 졌던 상대가 배재민이었어. 이러면 조금. 상대가 있다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어. 홍보 아는데요? 하나 연습했네 하나. 하나 연습했네요. 마지막에 그. 슈달이 하는 거 보니까. 뭐였죠. 슈달이 아니라. 신라이 날 밤 킥인가? 네. 신달 킥. 지금 승률. 잠시만. 맞습니다. 승률. 손질할게요. 예. 가봅니다. 승률. 아마 이분. 아니. 저보다 잘해요 근데. 이분 뭐 이런거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보다 잘해요 이 사람이 근데. 어. 왜요. 어 뭐야 이거. 방금 선생님 약간. 굴욕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이천질지 않아요 저는. 아. 굴욕적이야. 공중에서 격추 당했어요 지금. 아. 아 굴욕적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약본거 같아요 아니 콤보 이거 아니잖아 이거 어 뭐야 이거 왜 다 맞춰? 오! 2타 써였어야죠 네? 아 저도 그냥 하면 이겨야 저 정신이 없어 아니 그냥 하면 이기지 뭐 장난치면 아이티카운터 한 번 더 잡아놓은 코째 잡기 니런쳐 왔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 태그원 아니야 태그원 콤보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아아 왜 로아이 로아이 아 일부러 안 그냈어 일부러? 아 애국심이 세요 자비 자비가 게임을 망칠 수 있어요 진짜 자비가 망칠 수 있다니까 안돼 자비가 우리를 망칠 수 있어 아 뭐야 이거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스파트 붙일까요? 안돼 야 너 이 콤보하는 소리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방금 로아이로 거들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기고 봐야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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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았어 알았어 이분 은근히 어 뭐야 이거 안 들어가네요 아 큰일이야 뭐야 이거 야 약간 재밌어졌는데 선생님 우선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아 저 저도 지금 어 잠깐 기회를 줘야 될 거 같은데 아 잠깐 기회를 드리고 어 어? 아 일부러 일부러 십단 같은 거 쓸땀했어 또또또또 아악 그런 거 하면 안돼 바꿀거에요 바꿀거에요 선생님 아악 아악 제발 살려줘 어 어 제발 선생님 아 뭐야 이거 선생님 그래도 심하죠 이게 상대 승률이 10%가 됐어요 두 자리가 됐어요 선생님 승률 두 자릿수로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생각해보세요 배제민 선수가 이 사람을 이기면 네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 저지게 해서 희망을 줘 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줬어 나중에 이 사실을 아는 거죠 내가 배제민을 이겼다 그리고 철거를 입문하게 돼서 태큰 스트라이크 시즌4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또 이거 해야 되구나 아 왜 자꾸 아 이걸 하면 안된다니까요 아니 브루스가 그렇게 어려운 캐릭이 아닌데 왜 이렇게 헤매시는 거죠 이제 아 이게 진짜 기본기가 아예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어 브루스를 브라이언은 사실 제가 원때 좀 했어요 아는 형이 브라이언 유저여가지고 아 근데 브루스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 않고 지금 손이 떨리네요 하아 정말 힘드네요 네 페어플레이가 페어플레이가 아니라는 적절한 상대가 만나고 있어요 아 이 분 이 분은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세금이 버릇에 못 고치는 게 아니라 태그1 때 안 해본 캐릭터 그니까 더 베이스가 아예 없으니까 최선을 해봤으면 아까 전에는 솔직히 승렬이 한 자릿수라서 아 마음이 너무 약해졌더라고요 아 세금이 져줘야 돼요 선생님 그런 거 아 진짜 그런 사람이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약해져요 바운드 왔어 왔어 무릎 세 번 하고 심달 킥 심달 킥 태그 하겠죠 이제 태그 노린 거죠 원래는 예 태그 하고 노린 거죠 오오오옸옸옸옹 아올라인에 안져요 온라인에 안져요 온라인에 안져요 온라인에 안쳐요 온라인에 안져요 온라인 쏜다x2 온라인은 온라인은 심지어? 심지어? 왜? 내가 이겼다! 아니 우리가 철권을 해 왜 탁구를 해 우리가 왜 탁구를 하냐고 이분이 먼저 했어 아 왜 탁구를 하세요 철권을 해야지 이분이 먼저 응수를 해주더라고요 사나이로서 피할 수 없어요 해줘야 돼요 앉아야지 안 바꿀건가요? 오우 아 뭐야 왜 이렇게 바꿔 해야치는 레이저 없는데 해야치는 레이저 없죠 레이저 없잖아 해야치는 쌍피 2단 쌍피 1단 쌍피요 인중에 맞았어 인중에 맞았어 바다를 가르듯이 레이저로 1단 쌍피 바운드 그 나가죠 선생님 나락 펀치 오우 처음 봤어 처음 봤어 호흡이 맞고 있는데 지금 맞아가고 있다니까 잽을 빼고 때려요 잽을 빼고 빠이빠이빠이 오 뭐야 이거 아 몰라 때리면 다 맞죠 치킨 사주세요 레이저도 맞고 때리면 다 맞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게 브루스죠? 브루스였죠 제가 지금 어떤 캐릭터를 새로 나온 캐릭터로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상해요 아무 캐릭에서 아무나 때려도 다 맞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해요 올려차게 이상한 것만 해요 드라그노프 한번 해볼까요 드라그노프랑 브루스랑 다른게 없어요 하하하하 이거다 이거 아니였어요? 아 그건 하이킥이죠 양무릎이었다 양무릎 로아이 아 드라그노프랑 쓰신거는 이제 그거 하이킥 카운터 맞습니다 아 맞네요 선생님 저도 레이저 있는 캐릭터로 그리면 안돼요? 재밌어 보여요 레이저 재밌어 재밌어 보여요 그분이 승부를 알아요 끝까지 안바꾸고 레이저 진짜 안바꾸고 왜냐하면 바꾸고 해야지 레이저 없거든요 그렇죠 해야지 레이저 없거든요 데드레이저 없잖아요 그렇죠 해야지 레이저가 없어 오우 도라에몽 와 이거 헬븐샵이죠? 아니 5핀인데? 아 이건 뭐 통신료에요? 암호킹 데뷔진 여기 또 굉장히 쌩 조합인데 가봅니다 연습한거 오! 연습한거 아 뭐야 이거 아 미치고 갑니다 와 지금 그게 아니죠 그게 아 왜 횡신하지? 게시를 해야죠 아 어 쫓아가고 있어 쫓아가고 있어 어 커피 저렇게 컴버 넣으면 안되는데 어 아 아 일부러 맞게 하는거죠 일부러 아니 선생님 믿는거에요 맞을거라고 믿는건가요? 맞을거라고 믿는건가요? 와 초풍 이게 바로 카제하죠 어후 무서워요 선생님 어후 갈까 말까 심어주다가 어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맞고 또 맞고 더 맞고 한테 더 맞고 또 맞고 이렇게 당해서 쇼터포 한번 친 다음에 피하고 중단 또 맞고 커키 끼우고 바구니도 못했지만 또 맞고 감각적이네 이분 마지막에 한 번 더 맞고 이타확정이죠? 이타확정인거 알려주려고 맞은거죠? 야 저처럼 하면 안된다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쇼터포 한번 더 어 어 풍신마두 이타공부 풍신 초풍이 안나가요 저 사람 우와 어 어 이분 풍신 못쓴는거 어 어 살았어 살았어 벽 깨야죠 벽 깨야죠 어 어 레이저 진짜 싸움이야 어 또 레이저입니까? 또 레이저 또 또 또 시작했어 시작했어 미간에 사주세요 미간에 인중말고 어 뭐야 이거 오늘 레이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구만 오 오 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형 양손 누르지 않으셨어요? 왜 풀렸지? 왼손 누르지 하단 아 박아야겠어 안되겠어 미연척 요호 바로 이거 바로 이거 바로 이거 지숙한 카운터 이건 쿵보고 올라가서 올려차게 한 번 하고 잡아놓고 미넌쳐 커키 미넌쳐 미넌쳐 하단 심어놓고 올려차기 이게 바로 커키 이거 한 번 심어놓고 뭐야 저거 뭐야 야 우리 이제 풀었잖아 어 날아 미넌쳐 어 카운터 어 안돼 못 박아고 따라 나올 것 같아 왠지 상관아 상관하셨어요 형님 왜 바꿔해 대신을 더 길게 했어야죠 아 이 분은 그래도 좀 하네 승렬 승렬 아까 한 자릿수랑 하다가 지금 어 위험한데 어 어 중간성 어 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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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몰라 선생님 몰라 선생님 혼자 하세요 한테 뭘 주지 마세요 내 탓에니까 무릎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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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이게 약간 아 진짜 이기고싶어 아 아 아 제발 와 이겼다 탱 안하는거 봐 탱 안했어 탱 안했어 내가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려고 탱 안했어 실수할까봐 아이캐커트 한번더 실수할까봐 밀어 살짝 인드라님 믿지 않았어 제가 실수할까봐 이걸 맞추겠지 앉으면 아 나락 막으면 좀 아픈걸로 때려야죠 아픈걸로 아이고 이거 이거 아 뭐야 그거 됐어 아 그니까 나락맞고 써야지 아우 위험한데 진짜 위험하다 아 머리속에 아무것도 없어 아 몰라 아 아 안 받아주는데요 안받아주는데요 오 뭐야 안돼 안돼 아 아 아 아 아이캐커트 이거 맞추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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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캐커트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썼어 대신권 오 바꿔줘 아 아 아 아 한방인데 아 조풍 한방 아니 조풍 남발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한테 남발하지 말아라 아 나는 남발하자 아 아 아 젠장 아 아 힘드네요 참 선생님 저 좀 업어주세요 지금 제가 선생님 왼쪽 발목에 모래주머니거든요 좀 해주세요 선생님 아 아 아 아 아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죽겠어요 선생님 저 지금 아 답답해 이거 뭔데 어떻게 저게 나가지 뭐 뭘 쓰신거에요 아밥 네 신기술 오 승렬 50%를 못 이겨야지 소리가 선생님 온라인 50%가 제일 무서워요 하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 분들은 오히려 10판 하면 다섯팎 50승 2패 50승 2패가 일반적으로 하는 분들이고 오십 오십 50%는 열팎하면 다섯팎이 이긴다는건데 저희가 아마 그 다섯팎 중에 한판이 와 이런애들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번시간에 저번시간에 만났는데 목쿠진 맨이야 에에 허세죠 이건 선생님한테 너무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대결하면 약간 그래도 제가 일단 싫은데요 핸디캡을 먹고 들어가는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평타 쳐주고 바꿔드릴게요 그렇죠 이길 수도 있는데 그냥 평탄만 치고 어 제가 먼저 이분 뭐 어? 이거 뭐지? 저번주에 한 번 야 이분 혼자 게임하시는구만 집에서 아니요 제 반응을 보고 게임 안하고 아 자기꺼만 한다? 네 혼자 게임하시는구만 선생님 왜 레인지도 있고 피도 좋은데 안 바꿔주세요 저도 지금 혼자 하려구요 약간 지금 스퀘셜 하신거 아니에요 자존심에? 왜? 아니 한대 때리고 바꾸고 싶어서 안대 때려야지 한대 때리고 뭐 한대 때려야지 한대 때려 아 좀 맞아줘 제발 선생님 끝나겠어 이러다 아 바꿀거라고 아 한대만 맞으면 막 바꿀건데 이렇게 바꾸지 말라면서요 이렇게 바꾸면 내가 할게 없잖아요 인드라님이 저한테 맨날 그렇게 바꾼다니까요 어 와 양잡이죠 이거 그렇죠 아 나 뭐 하지도 못하고 지금 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거야 지금 60초 지났는데 이제 한 세번 떼는거 같아요 아 제가 반피를 빼고 넘겨드릴게요 네네네 토스 어 야 와 RK를 저걸 캐치한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쓴거 아니에요? 아 이분 혼자 게임하신다니까 우리 반응은 필요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말이든 공격이 끊임이 없어 일단 인드라님 반피 빠졌으니까 저한테 주세요 아 더 빼야죠 상대방 말고 인드라님 피가 반피 빠졌다니까 오 오 뭐야 이거 아 늦었어 오 아 아 이 정도 뺏으면 됐잖아 선생님 아니 이 정도 뺏으면 됐잖아 내가 더 못떻게 해 인드라님 피가 20승 2팬데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처음하는 캐릭터 가지고 말이 돼요? 저게 20승 2패라고? 처음하는 캐릭터로 레이저 굿스데이 레이저 아 파애 못한다 파애 못한다 오늘 레이저가 흥하네 오늘 오늘 레이저 날이구만 어 어 어 안돼 아니 승률 80인데 레이저 파애는 못해 야 와 이거 잘렸네요 컨버는 연습 좀 했네요 오 하 다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 뭐 보고 누른거에요? 찍는게 아니라? 심리 심리 와 와 무릎 3번 아 혹시 얘기하셔야 돼요? 네 당연한걸 아 인드라님 얘기해야 돼요 그런가요? 아 뜨끔했네 이분 이분 혼자 게임 하신답니다 어 김 시청자분이 물어보셨어요 브라이언이 죽기 아니냐고 무릎선수가 카즈아도 트루테킨 가시에요 그거만 백단입니다 어 어 나 이거 나와서 뭐해야돼? 죽으라고 나온거야? 아 제가 지기 싫어서 아 내가 아 제가 지기 싫어서 제가 지기 싫어서 오 아 제대로 들어갔는데 아 잘 때렸는데 상대 너무 아파요 어 어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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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줘요 아 아 아 아 너무 아파요 선생님한테 배운거에요 선생님한테 배운거에요 아 벽에 몰렸어 아 아 벽에 몰렸어 김현수한테 쓰던거야 선생님 맨날 이거밖에 안썼잖아요 나 잡다 킬립본이 아니에요 김현수한테 맨날 이것만 나겠다고 아니 왜 나 잡다 킬립본이 아닌데 왜 나한테 쓰는거야 김현수한테 이거 봤으니까 짓지 김현수한테 이거 봤으니까 짓지 김현수한테 이거 봤으니까 짓지 하하핰 왜 나한테 쓰시냐고 이걸 자 자 업보에요 업보 아 왜 이걸 쓰고 24초 때 누웠어요 그냥 이 어떤거요 이걸 쓰고 왜 누우셨어요 24초 남았는데 아 왜 체력 40% 많다고 누우셨어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그때 왜 누르셨어요? 김혜진 선수 살짝 농구하세요? 2초동안? 엎어지고 나서? 쟤 왜 안 일어났지? 이러면서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네요 못 막겠네요 저거 저게 눈에 막혔을 때 큰 딜레이가 없죠?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이 정도밖에 제가 나쁘게 철권했나보네요 반성하겠습니다 모쿠진 매니아 모쿠진 매니아가 저번주에서도 그 서치를 했었죠? 떡 올렸으면 좋겠어요 어 선생님! 이런 쪽으로 그냥 대접 커킥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로우하이킥 태그1의 느낌 쉬운거 쉬운걸로 갈게 쉬운걸로 그럼 어퍼나 커킥도 원투 때릴게요 원투하고 쉽게 할게 저는 못때린거 보다 때린게 나요 야 이거 또 뭐죠 태켄 크레이지? 오 이거는 크레이지 동팔도 아니고 태켄 크레이지 태켄 크레이지 뭐 팀이름인가요? 일단 이분 지금 철권 시작한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미쳤어요 지금 철권이 너무 재밌는거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재미를 약간 반납시켜 놔야돼 살짝 지금 자랑하는 새싹을 아니 잼을 빼야된다니까 새싹을 꽤 꺾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카운터 업 커킥 오 이거 움직이면 좀 나오는데 저사람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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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포치 이게 뭐지? 이게 패턴인 선생님이 앓어놀라고 응용이 있어 응용이 이거 카운터다 이건 카운터지 오 이거 하지 않은데요? 아 지금 이분 크레이지라니까요 크레이지 어 카운터 아 우리 저희 지금 아까 승렬 한자리 때 화랑한테도 줬는데 오 이걸만 안해 어 어 벽에 몰렸어 아 화랑 미치겠네요 진짜 와 왜 카운터 나온거지 아 화랑 미치겠어 진짜 오 지금 스텝 스텝받고 기아 한 번 주세요 기아 한 번 주세요 아 아 이게 뭐야 이거야 어 안됐어 아 제발 틸소커 어 1 2 하고 아 왜 바꿔 틸소커스라니까 아 졌잖아요 아 안 바꿔서 졌을걸요 아 바우터 이거 카운터 안 돼야 아 손님 어떻게나 그건 벽에 몰아넣고 해야죠 아 손님 안녕하세요 살리세요 발로들 얼굴 때려 아 화랑 미치겠네 진짜 흘릴게요 뭘 흘려 지금 하나 흘릴게요 중담만 쓰고 있는데 아 미치겠다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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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땡기고만 있어 오 이길 수 있어 이게 콤보만 들어가면 콤보만 들어가면 이겨요 아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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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무릅스죠 호호 이거는 맞아야지 이게 바로 흑형이 어 독해전으로 한번 맞으면 죽는데 뭘 더 맞죠? 한번 때면 죽는다니까요? 뭘 맞을라그래 사람이 어 맞았어 짜증쓰는거봐 안죽을려고 안죽을려고 짜증쓰는거봐 이길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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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 팔 몰라요 철권에 미쳐있지만 레이저 딱 날라올 때 손을 쳐내면 되는거 아니에요? 안되죠 입은 모르시는구만 자 근데 선생님 걱정되는게 뭐냐면 선생님 버스가 있는데도 지금 거의 이게 버스가 추락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선생이 없이 지금 맨바닥에서 브루스 카자 하면 근데 레이저 쏘실줄 알죠? 태그원 때 알죠 그냥 쏘죠 지금 보셨죠? 이기는거 그러면 3부에서 제가 온라인 플레이를 할건데 너무 헤맨다 싶으면 선생님이 플레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 어떻게 브루스 사실 저는 선생님이 브루스를 한판 하는거 보고싶어요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걸 보고싶고 또 하나가 상대가 조금 고수가 걸리면 그냥 레버드립니다 조금 막히면 제가 예를 들어서 모쿠진 모쿠진 매니아 꼭 주세요 그리고 BJ 스나이퍼 이런 사람들 걸리면 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3부에서는 인드라가 아주 기똥차게 발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3부에서 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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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많이